지금 우리나라 신문 보면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미국 거는 적어도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 얘는 끝 힐러리가 된다고 다 예측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언론이 한 편을 확실하게 드는 선거였습니다 미국 언론도 한 편을 확실하게 들고 한국 언론도 한 편을 확실하게 들고 아직까지 선거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은 안 했어요 그냥 중립적으로 보도하고 우리는 a가 더 좋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b는 나쁜 놈이라는 보도를 직접 쓰는 그런 선거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많이 모르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날짜로 보면 누가 이기고 지고 없습니다 지금 박빙입니다 박빙 여기 맨 앞에 나오는 그 la타임스 에 의하면 트럼프가 1%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ibd라는 저거는 정말 권위 있는 건데 거기는 클린턴이 1% 앞서고 있습니다 1%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 그런데 abc nbc cbs는 항상 트럼프 가 10% 뒤집니다 그럼 뭐가 뭐 하나 틀리는 거 아니에요 1% 정도면 그래도 맞는 것 같은데 10%가 나오는 거가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럼 누가 몇 퍼센트 앞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조사 기관이 조사한 것을 평균 내서 예를 들어서 5군데가 트럼프가 1%씩 이겼다 그럼 트럼프가 5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 트럼프가 10% 차이로 졌다 그러면 다 해서 마이너스 5 그래가지고 전체가 6개니까 마이너스 5 나누기 6개 해서 트럼프가 몇 퍼센트 뒤집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통계학적으로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계학적으로 분석이 되지 않은 아주 박빙 중에 박빙 이다 그런데 누가 이길 거냐 저보고 10만 원 내기하려면 안 하겠습니다 만 원 내기하려면 저는 트럼프 가 이긴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만 원 손해봐도 별로니까 하는데 내 기분에는 트럼프 가 이길 것 같다 여러분 갑자기 저 사람 황당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10월 25일 현재는 트럼프 가 더 앞서고 있었어요 26일은 조금 사실 밀린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트럼프 가 앞서지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가 그 앞에 쭉 앞서고 있었다 이런 것도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ibd는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라고 그래가지고 ibd하고 tipp라는 데서 하는데 저것이 2012년 선거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맞췄던 여론조사 입니다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가 쭉 앞서고 있었습니다 어제 처음 으로 바뀐 거예요 간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소개가 안 되는 건데 저게 아주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현재 클린턴 이 42 트럼프 가 41 그것도 간만에 바뀐 겁니다 간만에 트럼프 가 앞서고 있다가 지금 데이터를 보셔야죠 10월 23일 자 트럼프가 한 2%쯤 앞섰습니다 43대 41이니까 이상하죠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니까 미국 여론조사에 트럼프 앞서고 있다고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3차 토론회에서 누가 이겼냐 우리나라 신문에 의하면 1차 2차 3차 전부 다 트럼프가 졌어요 근데 미국 대중 여론조사에는 1차 2차 3차 다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3차 거 보겠습니다 드로즈 리포트 저거 아주 유명하죠 트럼프 84 클린턴 16 워싱턴 타임스 저거는 문선명이 가는 거죠 트럼프 77 클린턴 17 내 밑에 폭스 61 트럼프 60 클린턴 36 저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트럼프 27 클린턴 62의 익숙하죠 거꾸로 지금 저렇게 나오는데도 수두룩 하게 많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정착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미시간대학이 수학으로 정착을 하는 학교입니다 거기 모델 만들어서 분석해요 저 사람이 프라이머리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난 104 년 동안 선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봄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만약 된다면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설된 확률은 87%다 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람이 10월 22일 날 나와서 트럼프가 될 확률이 적어도 87%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나라 mbc 9시 뉴스에는 힐러리가 될 확률이 9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힐러리가 될 확률 95보다는 만든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abc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폭스 뉴스는 저 사람이 될 확률이 저는 집에서 cnn을 보면서 컴퓨터는 폭스를 봅니다 그 두 개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합쳐서 중간을 만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속이 안 됐던 그런 자료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트럼프 힐러리가 그랬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가 이기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근거가 있다 저 사람은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아직까지랑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룰을 모르면 우리가 분석하지 못할 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첫째 저 사람이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언론기관은 0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후보가 될 확률을 제일 높이 예측한 사람이 20% 확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후보가 덜컥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터뷰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저 사람이 후보가 될 확률을 제일 높게 본 사람이요 그랬더니 게임의 룰이 바뀐 것을 내가 몰랐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 아니에요 트럼프가 공화당이라고요 그 사람이 공화당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공화당이 된 이유는 3당으로 나와서는 도무지 당선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을 먹은 겁니다 공화당을 어떻게 접수했냐 호스타일 테이크오버입니다 적대적으로 접수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가 미국 보통 사람들이 야 저게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라이안이라는 폴 라이안이라는 하원의장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맥케인이라는 관록 있는 공화당의 정말 당수급 국회의원하고 싸우고 있다 당연히 싸우죠 적대적으로 접수를 했는데 옛날 사장단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를 따라다니던 A급 학자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렸다 등 돌려야죠 왜 트럼프가 공화당을 먹었는데 그 핵심 옛날 사장단은 다 나가야 되는데 부시 따라다니던 교수들은 전부 옛날 사장단인데 바로 그것을 알면 이 게임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서 그냥 알 수 있죠 트럼프는 사람들이 와 와 그러면서 지지를 하는데 트럼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트럼프 찍을 겁니까 막 손을 들고 보니까 아니 아니에요 한 번도 여론조사가 마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공화당 경선에서는 안 찍는다고 해서 다 그걸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어떻게 갈지 두고 보자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물어보면 누구 찍을 거예요 몰라요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 지금 여기 mbc 같은 거 한 천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 2억 명이 투표를 하는데 한 천명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과학적 기법이 있다 하지만 그런데 도대체 너무 누굴 찍을지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화기의 어플 개발하는 업자들이 아주 특이한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르겠다 누구 찍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을 가능한 한 줄이는 기법으로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클린턴이 10% 앞서고 있다라고 나온 8월 23일 날 저 사람들이 숫자는 안 밝혔어요 오늘 투표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지금 모르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모르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 좀 봐야 되겠다는 그 얘기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열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지면 이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가만 안 있겠다 그럼 미국도 부정선거가 있느냐 트럼프가 직접 한 말 제가 테레비에서 들었는데 죽은 사람도 투표권이 있대요 백 몇십만이 죽었는데 투표권 있는 거로 하고 그리고 양주에 두 주에 걸쳐서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런 거 자기는 그래서 이런 거가 클리어 되지 않으면 자기는 선거 결과를 불복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신문에는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조건을 아니 백 몇십만 명이 죽었는 사람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쪽에서는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 보면 트럼프는 완전히 성적 도착증 환자예요 그런데 저쪽이 더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트럼프보다는 클린턴 쪽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클린턴 남자 대통령은 아주 미국 역사상 대표적인 호색한이죠 중국 가서 뭐 걸리면 호색한 찍는다는데 저거는 아주 세계가 인정하는 호색한입니다 그 남편이 그래서 이 여자는 73세된 여자인데 최근에 자기가 35살 때 클린턴한테 강간당했다고 발표하고 테레비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기사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게임이 한쪽은 훌륭한 사람이고 한쪽은 나쁜 사람이라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맨 저쪽에 아칸소에 있는 요양병원의 간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이 그때 주지사 선거하러 왔다가 자기를 강간했다고 지금 몇십 년 만에 그런데 이거를 힐러리 클린턴이 입 닥쳐 조용해라고 막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막았다는 것은 그럼 너는 뭐냐 이런 것들이 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그 얘기죠 이 사람이 아주 독소를 쏟아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공화당 방송인데 월스트리저널은 공화당 신문인데 그 신문들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신문들은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사람들은 부시를 지지하죠 정통공화당 그런데 이거는 트럼프는 정통공화당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폭스뉴스조차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물론 션 해니티 같은 앵커 면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그 폭스뉴스라는 우파 방송 자체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온갖 언론하고 지금 싸우면서 하는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하고 싸워가지고 버티는 거 보면 놀라운 일인데 우리나라 큰 언론 하나는 대통령도 잡죠 한국 언론 부작에 셉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국민들이 언론을 신뢰하죠 우리 아직까지도 둘이 다투다가 야 인마 그거 신문에서 봤어 그러면 거기서 게임이 끝날 정도로 언론을 아직은 신뢰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언론 신뢰도가 진짜 개판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언론하고 싸우는 트럼프가 후보로서 버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통계 같은 거 이제 다 나오는데 우리는 트럼프 별명은 알아요 막말꾼 힐러리 별명은 뭔지 아세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은 어 크룩트 힐러리 그 사기꾼 힐러리 그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 번째 거짓말 하나만 가르쳐드릴게요 내 이름이 왜 힐러리인지 아세요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힐러리 경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힐러리 경이 누구냐 에드몬드 힐러리라고 해가지고 영국 사람인데 에버레스트를 맨 처음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버레스트를 올라간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힐러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힐러리가 태어났을 때 에버레스트 산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뭐 안 따져보면 맞는 얘기고 따져보면 거짓말이고 저기 보면 제가 필라델피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하는 날 뭐 전당대회 보러 간 건 아니고 다른 일로 갔다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보니까 힐러리 포 프리즌 2016 힐러리를 감옥으로 보내라고 써있는데 자기 트럭을 개조한 어떤 영감이 백인이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야 저놈 총 맞으려고 저거 환장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민주당 지지자가 까뜩 있는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여기 저 전문님인가요 누가 수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조금 불안하다고 해서 이메일 10개 지웠어요 그 지운 것 때문에 감옥 갑니다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어도 저 사람은 이메일을 몇천 개 지운 사람입니다 평민이면 감옥 갔죠 이미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2차인가 3차 토론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날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너를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감옥을 가느냐 백악관을 가느냐를 놓고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참 그 게임이 간단치 않습니다 Don't believe the liberal media 이것도 필라델피아의 고속도로에 어떤 보통 사람이 사가지고 판대기를 샀습니다 저 신문들 믿지마 금년 6월에 조사한 건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저것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 밑에 거짓말은 대기업 미국들도 대기업을 싫어하죠 세 번째로 못 믿을 사람들은 신문기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못 믿을 사람들은 테레비 기자입니다 지지율이 그 사람들만 믿을 수 있어서가 8%입니다 약간 믿을 수 있지까지 해서 20%밖에 안 돼요 미국에서 부동의 1위 군인들 말입니다 군인들 미국은 부동의 1위가 군인들 군복 입은 사람 말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가 모병제를 할 수 있는 나라죠 미국 병사가 스타벅스 앞에서 커피 마시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커피 계산대에 있는 여자가 또는 남자가 좋은 거 시키세요 한 잔 그냥 드릴게 라고 합니다 또는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런 대우를 못 본 뒤에 있는 사람이 아유 저 병사 커피는 내가 살게요 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랑 다른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센 거죠 거기서 지금 기자들하고 테레비 기자들이 아주 낮게 나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 미국에 있는 전문가인데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나기로 했다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서울 와보니까 트럼프는 게임 끝난 것 같네요 트럼프는 헤매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보낸 이메일입니다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워싱턴 분위기는 트럼프로 가는 듯 합니다 라고 7월 하순에 그때 트럼프가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때 못 만나고 내가 와서 8월 10일 날쯤 한국에 와 보니까 트럼프는 이건 뭐 끝난 것 같군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 연락 고맙습니다 워싱턴은 다음 기회로 미루죠 트럼프 아직 모릅니다 서울보도 믿지 마시길 한국 영국 탈퇴 보도 오버 아시죠 리버널미디어가 9월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신문이 한나 에러낸거가 브렉시트 에러낸겁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살라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은 영국이 저기 나갔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보도했죠 그런데 지금 결론은 영국이 살라고 나갔답니다 이유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양쪽을 다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거죠 이유가 이제 난파하기 직전에 영국이 도망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데 글 하나 써달라고 해서 국가가 돌아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국가가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에 어느 나라든지 글로벌리즘 세계주의 세계화 세계화에 난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라가던 과정에서 삐꺼덕하는 순간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이유가 아니라 대형제국 미국의 아메리카니즘이 글로벌리즘을 지금 다시 꺾는 그래서 고립주의 신고립주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현상인데 물론 이것이 오래가진 않을 겁니다 대세는 세계화지만 잠깐 범핑하는 그 순간이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대선을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쭉 넘어가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서 강의선 논설위원을 직접 투표를 보냈는데 이 사람의 이 분석이 지금 미국 대선을 관전하는 아주 올바른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봤던 그 기분으로 대선 후보로서 약해 보이는 것만큼 치명적인 건 없습니다 시시네티에서 열린 제한군인회 대회에서 지난 31일 8월 달이죠 클린턴이 1일에는 트럼프가 무대에 올라 강력한 리더의 인상을 주려고 안간혐을 썼습니다 클린턴은 동맹국과 함께 가는 미국을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말았습니다 노병들은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트럼프에게 더 큰 박수와 더 뜨거운 함성을 보냈습니다 이거가 미국 대선의 현장 분위기입니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는 야구장에서 모여요 그런데 야구장에 꽉 차서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바깥에서 테레비으로 봅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입니다 500명 트럼프는 1만 명 그리고 트럼프는 완전히 그냥 놀자판 그냥 꿍쾅거리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조용하게 교장선생님 훈화 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미국 서점 중에서 대표적인 책들은 클린턴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책들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그 앞에 있는 두 권을 읽었는데 저거 읽으면 도무지 힐러리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험악하게 인신고격을 해놓은 책인데 저 가운데 있는 책은 클린턴 대통령의 경호원이 쓴 책입니다 경호원이 이런 책을 쓰면 어떡하냐 다 아는데 저 책의 1장은 chapter 1의 제목이 base v-a-s-e 꽃병이라는 뜻이죠 어느 날 딱 보철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 클린턴하고 힐러리가 왕 싸우고 있어요 우당탕 쿵탕 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대통령 방에 그 다음 날 보니까 화분이 다 깨져가지고 개판이 돼 있는데 클린턴이 여기 맞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밤에 지키고 있어도 대통령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누라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들어가서 못 말리니까 부인한테 총 맞아 죽는 거는 경호원이 1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방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네가 이런 책을 쓸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도 나라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해서라고 썼는데 저거 기가 막힌 책입니다 하여간 올바르다는 소리를 떠나서 경호원이 쓴 책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많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별로 좋지 않은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후보는 마음에 더 안 드는 후보가 될까 봐 가서 찍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싫은데 덜 싫은 사람 덜 싫은 사람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는 동아일보고 밑에 있는 건 조선일보입니다 미국 대선 1차 토론 62%로 힐러리 압도적 승리 조선일보는 힐러리 강한 남조던 트럼프는 긴장해서 들쭉날쭉 저거는 저렇게 못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잘 사는 사람을 쓰면 돼요 힐러리가 조목조목 조리 있게 논리해서 트럼프를 앞섰음 쓰고서 그냥 트럼프는 들쭉날쭉 개판이라고 쓰지 말고 힐러리보다 못했으면 해서 그냥 중립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거는 한쪽을 편드는 건데 곧 그 다음 날 CNN said 힐러리 원더 디베이트 CNN은 힐러리가 이겼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CNN 걸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27대 62 521명이 보고 있다가 아 트럼프가 진 거야 클린턴이 더 잘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62대 27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521명의 엘리트들이 그것도 민주당원이 15%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더 잘했다는데 여기서 누가 더 잘했다는 예를 들어 제가 정치학자입니다 제가 보고서 A라는 후보가 더 잘하네 라고 했는데 정치학자가 아니라 초등학교 나온 두 사람이 B가 더 잘한 것 같아 그러면 B가 이긴 겁니다 왜 학술토론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한테 표 달라고 얘기한 건데 박사 두 개 있는 사람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한 표씩입니다 초등학교 나온 두 명이 저 사람이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긴 거로 쳐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CNN은 힐러리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so many polls seems to say otherwise 다른 폴들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가 볼까요 슬레이트 닷컴은 힐러리가 이겼다가 45 트럼프가 이겼다가 54 다 다 전부 다 CNN 빼놓고는 다 트럼프가 이긴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공화당 거인 것 중에서 브라이트 마트 같은 데는 70 몇 대 20 몇으로 트럼프가 이긴 거로 나옵니다 CNN은 완전히 민주당 거고 CNN은 선거운동원 정도로 이제 근데 우리는 그 선거운동원 정도의 방송을 객관적인 거로 우리가 그냥 그게 제일 흔히 나오니까 그 반대쪽을 반드시 보지 않으면 안 될 거다는 그런 얘기죠 네 뭐 이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뭐 뉴트 긴 리치가 나와서 이노머스 히스토릭 빅토리 포 도날드 트럼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미국에서 최고 인류의 국회의원에다가 최고 인류의 역사학자에다가 최고 인류의 테레비 농평가인데 오늘 디베이터는 트럼프의 역사적인 승리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한 줄도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아마 현대민주주의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세계의 1인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 뭐 이런 그 저 사람 책들 보면은 하여간 비교정치학 민주주의론에서 거의 1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그 논문 하나 썼어요 American Political Decay or Renewal The Meaning of the 2016 Election 해가지고 Foreign Affairs 지난 여름에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공화당은 트럼프에 의해 호스타일 테이크오버다겠다 왜 트럼프가 공화당을 먹었느냐 원래 트럼프는 제3당입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다 아니에요 그런데 3당 후보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리폼파티라는 거에 당원이었죠 그런데 리폼파티에서 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스 페롯이라는 재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아 이거 3당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에서 한 개를 접수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공화당이 자기한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스타일 적대적인 m&a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공화당인데 트럼프가 가서 먹었습니다 이걸 먹고 이만큼 다른 꼬랑지를 들고 들어갔어요 여기 공화당의 핵심은 이 뒤에 따라온 건 이건 너네들은 공화당에 속하지도 못하는 놈들이야 너네들이 무슨 보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외에는 더 넓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되죠 그래서 부시는 나갔습니다 부시 아버지는 클린턴 찍겠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스테블리시먼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미국의 이스테블리시먼트하고 미국의 아웃사이더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돈은 많지만 정치로 치면 통반장도 안 해본 아웃사이더입니다 클린턴은 대통령 빼놓고 다 해본 울트라 인사이더입니다 그런데 클린턴도 혼났죠 왜 아웃사이더인 샌더스가 그렇게 난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샌더스는 상원위원이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덜 아웃사이더예요 여기서 좌우가 아닙니다 민주공화당이 아닙니다 인사이더하고 아웃사이더가 붙었는데 공화당은 아웃사이더가 먹었고 그리고 민주당은 아웃사이더가 거의 먹을 뻔했었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기는 바람에 힐러리에게 이기는 바람에 이 게임은 완전 아웃사이더하고 울트라 인사이더의 싸움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언론은 아까 맥인 켈리 같은 사람은 연봉 천만 불 때 수백억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죠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어떤 시골의 부자가 국회의원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야당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야당 당수 찾아와 가지고 김용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계속 토르는데 나중에 너무 미안해 가지고 그 당수가 여당 거라도 한 번 하겠느냐고 물어봤답니다 여당 거라도 그 사람은 야당 국회의원이 너무 하고 싶은데 크게 말하면 같은 이스테블리시먼트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런데 이번 선거는 싸움의 질도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테블리시먼트 대 아웃사이더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스테블리시먼트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귀족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만들었을 때 거기는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그리고 왕 대신에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못하고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운 지 한 200년 되다 보니까 귀족이 생겼어요 폴리티컬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까만 양복에 까만 넥테인 메고 다니는데 이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무지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냥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질 않나 그 동생이 또 나오질 않나 마누라가 나오질 않나 이게 뭐야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이게 우리나라가 영국 되는 거야 뭐야 거기에 분노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 분노 그래서 이번 선거의 금원은 앵거입니다 앵거 그런데 그 앵거를 잡은 거가 트럼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 그래서 아웃사이더 대 인사이더 분노 이 인사이더 그 폴리티컬 클래스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그 혈압오름 그리고 그 분노의 표출은 옛날에는 아직까지 모든 미국 선거는 에스니시티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동쪽이냐 소쪽이냐 노동자냐 재벌이냐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셜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소셜 클래스인데 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셜 클래스 그런데 그게 또 백인이라는 게 또 놀라운 거예요 미국의 제일 숫자가 많은 게 역시 백인입니다 미국 백인들이 소외됐다는 백입니다 백인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의 이거를 집은 것이 트럼프고 그래서 돌풍을 일으키고 그거를 맨 처음에는 트럼프 피나미나라고 영어로 나왔다가 지금은 트럼피즘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그 트럼피즘이라는 것은 미국 정치에 아주 뚜렷한 자리를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그 모조리티 백인들이 더 많은데 백인들은 많으면서도 흑인 10%한테 밀렸습니다 목소리에서는 리버럴이 그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소셜 클래스가 처음으로 대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에스리시티 젠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지오그라피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소셜 클래스 사회 계급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돌아왔다 오히려 원래는 더 먼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훅감하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벌 정말 좋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80%가 대학 가죠 미국에서는 학벌이 제일 좋은 게 백인인데 미국 지나가는 백인들 보면 그중에서 30%가 대졸입니다 나머지 70%는 그 줄이에요 또는 그 이하입니다 뭐 생기긴 점잖게 보여도 학벌로 치면은 진짜 공부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 필요한 학력을 계산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다니면 트럼프 얘기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 얘기 들으려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맥주에서 맥주 마시고 청바지 입고 아스팔트 까다가 와서 테레비 본 사람들은 전부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한테 알아듣기 좋은 말로 하고 야 이건 봐라 말이야 이게 다 지금 썩어가지고 다 녹이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의 직업이 전부 중국 멕시코로 다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직업을 다 날려버린 거 지난 30년 동안 날려버렸는데 지난 30년 동안 정치한 게 힐러리 아니야 나는 이거 바꿔놓겠어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먹혔다는 그 얘기입니다 뭐 먹히는 거가 표를 얻는 것이죠 미국의 백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히스패닉 히스패닉은 문화적인 개념이지 인종적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 백인 비율보다 히스패닉 중에 백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이 미국에 와서 미국 백인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여줄까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은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하고 거의 맙장을 떴던 테드 크루즈 저 공화당 텍사스 상원위원입니다 저 사람은 히스패닉이에요 그 옆에 있는 루비어 저는 큐바 출신입니다 저 사람도 백인이에요 백인이고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영국에서 온 백인 독일에서 온 백인이 했죠 스페인 사람들은 미국으로 직접 하라고 남쪽으로 갔죠 늦게 온 겁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그대로 주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굽니까 끝내주는 배우죠 카메론 디아즈라고 저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그래서 멕시칸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은 끝났다도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자꾸 싸운다 라이언 라이언이 지금 공화당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죠 하원위장이니까 저 사람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니스트고 그런데 저 사람의 정당이 트럼프한테 제압당한 것이죠 원래는 부시가 돼야 되는데 저는 부시가 될 거라고 맨 처음에 봤습니다 그런데 부시 초장에 날아가는 거 보고 아 이건 완전히 게임이 룰이 다른 거구나 부시 훌륭한 친구죠 공화당의 공화당은 재벌하고 소셜 컨서버티브스 소셜 컨서버티브스는 누구냐 돈도 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가고 영어 써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낙태는 나쁜 거고 뭐 그런 거 다 그냥 보수적이면서 돈도 안 많은데 보수야 그 사람들이 표를 대고 재벌은 돈을 대고 그게 공화당입니다 그게 공화당인데 이 표를 대던 사람들이 지금 분노했다 그래서 옛날 공화당이 지금 깨져나가는 거다 그리고 깨져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그 사람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입니다 쭉 이렇게 넘어가시고 여기서 그 타임즈에서 트럼프 특집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냥 트럼프 has moved people 트럼프가 국민의 마음을 동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he sensed their anxiety 국민들이 뿔났다 하는 사실을 탁 잡은 겁니다 그 뿔을 잡은 거예요 세 번째 in a dog eat a dog world they want a bigger mean a dog 개가 개를 잡아먹는 이전 투구의 세상에서 국민들은 더 잔인하고 더 큰 개를 원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개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더 세 보이려고 그리고 나는 이거가 제일 결정타라고 봅니다 이거 네 번째인데 what amazon has done to tax companies 트럼프 is doing to politics amazon.com이라는 게 뭡니까 소매상이죠 그거 생겨가지고 소매상들 전멸했습니다 중간상인 전멸했어요 왜 내가 그냥 직접 직구하잖아요 직거래 우보 택시 생겨가지고 또 다 직접 그냥 택시 타잖아요 트럼프가 국민하고 대통령하고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놈을 다 날리는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언론하고 폴스터 미국은 이제 선거할 때마다 게임해주는 사람들 있죠 여론조사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날리고 직적거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랠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딱 이 비행기 딱 내리고서 공항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비행장에서 그냥 몇 천명 아직까지 미국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풍경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번에 롬니를 나와서 찍은 사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사람의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공화당 후보로 힐러리는 오바마가 얻은 표보다 3분의 1 적은 표로 민주당 후보가 된 겁니다 그거 그 사람들은 대답 안 해요 누구 찍을 거냐 대답 안 하는 그런 표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 셀 히즈 캔리더시 디렉틸리 투 보털스 그러니까 이제 중간상인 그거 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한가한 거는 정치가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티컬리 인코렉트가 있어요 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그게 맞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나라 노인들 너무 많아요 전북 이 사람 공짜로 가서 낮에 1호선 타보세요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말하면 그날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철 타는 사람 중에서 뭐 십 몇 퍼센트는 무료로 타니 그러니 적지 않아죠 당연히 그 얘기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학 졸업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학생이 너무 많아요 그건 그날로 갑니다 하나는 폴리티컬리 인코렉트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틀리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깬 사람입니다 야 국회의원이 못할 말이 있어 난 다 할 거야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국민들이 와 저 사람은 얘기 막 하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획득한 사람입니다 보통 정치가들한테는 하면 죽는 말을 저 사람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this year the mood is anger 금년의 mood는 anger다 win or lose 이기든 지든 he has transformed the outlandish into the historic and in the process he has changed the American politics 이거가 지금 미국 선거를 보는 그 방법입니다 누가 저 사람 되든 안 되든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이 말처럼 랜드 슬라이드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 저 사람이 이 실험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미국 민주주의의 외연이 넓어지느냐 마느냐 그리고 미국이 평민의 나라인데 유럽에서 올 때 전부 다 하층이 온 거 아닙니까 유럽의 핫발이들이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가 와서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귀족이 생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에 그거 없애는 거야 하고서 지금 그 게임이 성공을 할지 안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다음번 선거에서 힐러리가 이번에 이기면 다음번에 또 다른 트럼프랑 싸워야 됩니다 또 다른 트럼프 바로 이런 걸로 우리가 보자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국도 싫다고 그러고 중국도 싫다고 그러고 공화당도 싫다고 그러고 민주당도 싫다고 그러고 됐잖아요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의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수의 대표적인 잡지가 저건 왕같은 놈이야 더 위클리 스탠다드의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제3의 후보를 데리고 와야 돼 이놈은 안 돼 이거는 가짜 보수야 보수도 아니죠 트럼프는 보수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 맥인 켈리 저 사람이 트럼프가 나 이번에 대통령 나옵니다 하는데 맥인 켈리랑 처음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후보 같아요 라고 뒤에다가 띄우고서 여론조사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그래도 모욕이죠 그래도 나 대통령 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후보 같습니까 어떤 잡지사는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트럼프 기사는 엔터테인먼트에도 연예단에 올리겠어요 연예 정치가 아니라 그 식으로 트럼프를 물을 먹였는데 트럼프가 언론을 가지고 논 거를 오히려 나중에는 판독이 됐죠 언론이 트럼프를 갖고 논 게 아니라 트럼프가 언론을 막말하니까 광고도 안 했는데 기자들이 다 따라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말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죠 어쨌든 잘난 사람 16명 깨고서 저게 1등이 됐습니다 그거 설명할 수 없으면 트럼프 현상을 설명할 수 없죠 이 사람들 다 잘났어요 제풋이 저 친구 텍사스 대학 1등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전부 예의 맞았습니다 아버지 끝발로 예의 1대학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형은 공부도 못했는데 예의 1대학 갔죠 제풋이가 텍사스 대학을 온 이유는 저놈이 고등학교 때 멕시코에 놀러갔다가 너무 이쁜 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인마 대학은 졸업하고 결혼해야지 그런데 예의 1대학 다니려면 너무 멀잖아요 멕시코가 그래서 텍사스 대학을 다닌 겁니다 빨리 장가 가려고 죽어러 공부해가지고 3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 부인입니다 그리고 얌전한 사람 점잖은 사람으로 치면 저기 여기서 성격으로 보거나 인물로 보면 트럼프가 꼴등이죠 돈만 1등이지 어쨌든 됐잖아요 이거가 지금 금년에 미국 선거의 모습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를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다른 사람은 아직도 그 말 하면 죽어요 그런데 쟤는 아무 말 해도 괜찮습니다 웬만한 거에 죽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어렸을 때 보니까 마론 블란더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연대장을 했죠 아버지가 너는 성질이 너무 괄갈해 그래서 군대 학교 가가지고 미국은 고등학교 과정이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그리고 와톤 스쿨을 졸업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톤 스쿨을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별벌이 없는 학교 출신하고 예일법대 출신하고 싸우면 당연히 예일이 이기지 와톤은 경영학에서 세계 1등입니다 예일은 법학에서 2등이죠 하바드가 1등이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 사람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학교 출신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한민국은 철수한다 돈 더 내라 이거는 저게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국민의 28%가 미국은 세계를 지켜줘야 된다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72%가 이제 고만하자에 찬성하고 있는데 72%가 반으로 갈립니다 그냥 철수해가 36%고 아니야 돈 받고 도와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36%입니다 바로 트럼프는 돈 받고 도와주자에 속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뭐 전혀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다 그런 부지기가 있는데 힐러리는 28%짜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도 세계를 다 지켜줘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동맹은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되면 1조원 내놓으라고 그럴 것 같은데 힐러리가 되면 공짜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힐러리가 되면 트럼프가 됐으면 너네 1조원 해야 되는데 내가 됐으니까 8천억만 내시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때려잡겠다는 것은 힐러리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피보트에이샤 리발란싱 아시아의 발상자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 중국하고 한 번 세게 붙을 거예요 우리 입지가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고 나쁘고를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그랬죠 세계정치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간이나 이르크가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중국 죽었다 라고 소리 지르면 됩니다 트럼프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는 고립주의자예요 미국이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 가서 폼 잡지 말자 왜 다른 나라 가서 욕먹고 있냐 미군들은 어디 가서도 욕먹죠 당연하죠 군인들이 욕먹지 그러면 군인들은 뭐 신사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와 현실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코히어런트한 현실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정치학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자기 상표 이름을 상표로 만든 사람이죠 넥타이도 트럼프가 있고 빌딩도 트럼프가 있고 항공사도 있고 축구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저 책을 한번 보세요 진짜 잘 쓴 책입니다 나는 저 양아치가 쓴 책이 왜 이렇게 잘 됐어 자기가 쓴 거가 아니겠지 물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다 검토합니다 프린트하기 전에 정말 잘 쓴 책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책 한 권씩 써서 국민을한테 돌리고 좀 게임을 띄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겠다고 다 쓴 책입니다 이거는 2013년인가 나온 책이 2011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뉴욕공항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산 책인데 읽다 말은 책인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출사표를 그때 쓴 거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대통령 준비로 오래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 사람이 쓴 51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51주 1년이 52주니까 1년 동안 저거는 대학교 경영학 교과서급입니다 협상의 기술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지지자가 저 책을 막 흔들었어요 트럼프한테 그랬더니 트럼프가 어 저거 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이군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이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무엇이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경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반젤리칸이 저 사람 다 가는 겁니다 결혼을 세 번씩 하고 매일 뭐 추잡하도고 욕먹는 것도 불구하고 클린터보다는 이 사람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보자는 그런 얘기죠 이거 쭉 보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미국 가서 아무 방송이나 틀어보세요 앵커맨 4명이 있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사람 둘에다가 일기예보하는 사람 그리고 스포츠 해주는 사람 4명인데 4명 중에 절반은 흑인입니다 어디 가도 요번에 그 백인이 한 여자가 잘렸어요 그 여자가 잘리고 나서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잘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백인들은 그거 보고 이게 우리나라 맞아 그럽니다 미국의 흑인이 11%예요 근데 올로니는 앵커 맨 앵커우먼의 반이 흑인이고 백인이 잘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조금 실수하면은 흑인은 못 잘리죠 이것들이 속으로 누적된 불만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쭉 보시고 이거 다 좀 늙었죠 미국이 어제 69세 간단하지 않습니다 막 잡아당기고 화장하고 그러는데 쭉 넘어하고 미국이 이런 나라가 됐어요 미국에서 텔레비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못합니다 메리 크리스라고 못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는 어떤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그럽니다 트럼프 유사 중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진리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 미국 세력에 거의 60, 70대는 사람들이 속으로 꾸엉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는 게 뭐야 하고서 쭉 보죠 이건 뭐 그냥 마지막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깜짝 놀란 선거가 이겁니다 이 사람은 배우예요 야 배우가 뭐 대통령 나오냐 저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레이건이 30이면 카트가 62 트럼프랑 똑같아요 쭉 끄는데 한 번 앞섰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전당대회 한 후에 그리고 10월달 선거하기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10월달에 레이건은 39 카터는 45 당연히 이 사람이 이기는 거죠 까보니까 레이건 50일 이 사람은 40일 10%로 레이건이 이겼습니다 4줄 빼놓고 다 쓸어갔죠 카터가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가 지금 선거는 어디와 제일 비슷하냐 이거로 칩니다 저 트럼프가 1% 뒤지거나 앞서거나 나는 트럼프가 10% 뒤지면 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이건이 될 거 아무도 못했는데 사람들이 저거 마음에 들어 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 가서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십시다 누가 이겼지는 뭐 우리나라한테 대해서는 누가 다르냐 나는 같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 외교 정책은 우리가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 북한 쪽에 좀 우호적인 사람들이 오바마 됐을 때 너무 좋아했죠 북한도 좋아했습니다 혼났죠 부시보다 더 세게 했습니다 오바마가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미국 외교 정책은 별로 차이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전쟁을 하는 당입니다 공화당은 전쟁을 끝내는 당입니다 그래서 힐러리를 반대하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 사람은 첫 번째 여자고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는 인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되자마자 한 놈 잡을 거라고 조그만 나라 하나 그게 우리가 되면 참 불똥은 우리가 얻어 터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시간이 다 질문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준비한 건 너무 많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막 건너뛰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에 그 판세가 옛날하고 다르다 공화당 민주당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테블리시먼트 대 아웃사이더 그리고 분노한 사람들이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제 이론화하면 틀리는데 중국이 우리 자리 다 뺏어갔어라는 저 말에 열공하고 있다는 사실 멕시코가 우리 자리 다 뺏어갔어 그거 맞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선거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질문 시간을 20분들이라고 그랬는데 질문 시간이 원래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180만 명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정비가 안 됐는데 이 결과를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선거할 때는 가서 이렇게 뻥 찔르면 뚫우는데 뚫으면 종이가 뚝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종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있는 표예요 이거는 무효냐 유효냐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박빙일 경우에 플로리다 같이 천만 명 투표했는데 몇백 배우밖에 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뚫어진 거 부실을 했는데 뚫어지지 않고 달랑달랑 붙어있습니다 영어로 댕글링 채드라고 그래요 뽕 찍었는데 떨어지질 않았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별과 가지고 다 싸워요 그래서 그때 그 사상 처음으로 알고가 내가 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두 달 동안 난리치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셔보니까 부시가 이긴 거는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부시가 이긴 거는 확실히 맞아요 한 표 이긴 것도 이긴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반드시 그리고 트럼프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지내가 이기는 거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 거로는 그건 알 수 없죠 전부 지가 이긴다고 또 뭐 이렇게 유세를 해야지 또 되는 거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저거 아주 결정적인 사례입니다 여론이 왜 여론조사가 너무 힘들죠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놈은 가짜로 대답하는 놈도 있어요 나도 가끔 가다 가짜로 대답합니다 귀찮아서 이런 거는 그것까지 못 잡아내죠 우리나라 이분 또 망신당한 분이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끝나기 전에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나 썼더라고요 여론 주도층의 분은 뉴욕타임스만 읽어서는 트럼프를 알 수 없다 하버드대 교수나 거물정치인들의 발언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저 뭐 명언을 해놓고 올바른 얘기를 하던데 저 사람은 신문글을 못 쓰겠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뭐 다른 기회에 이거 뭐 지가 많죠 이거 뭐 안 봐도 됩니다 미국 개선은 요정감은 될 것 같아요 예결하겠습니다 박정을